계속 안 받아. 야, 너는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냐. 얼굴 왜 이래. 야, 그럴 거 없어. 그 미친놈이지만 잘 나왔어. 봐라, 너 내 쪽단이 쫄딱 망한 거. 인과항보로 과학이야. 잠깐만, 누나. 그럼. 나 그 망할 직구석 진짜 망했다는 뉴스 보고 얼마나 속도로 가다니는 새 통이들, 진짜. 아무튼 너는 이제 그 분류수 같은 이슬을 싹 다 잊고 마음 편히 살면 되는 거지. 다 친었네요. 분류수 같은 이슬. 오. 오. 오.